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의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솔로M 종목 되겠습니다. 솔로M 코드번호 2480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6일 오후 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증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수치 그리고 PMI 구매관리자지수 고용지수하고 PMI 구매관리자지수 경제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증시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제닛 엘렌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의장 제롬금리를 동결한다고 말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구요.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따른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열 양산을 우려한 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나올 지표가 이제 지나치게 긍정적일 경우 미중앙은행 긴축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경제 심리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구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구리, 목재 등 이제 원부자재 가격들이 지금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이루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리, 목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철강, 공물 모든 것들이 지금 공급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뉴욕시가 경기 재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재개를 한다고 하니까 철강업체도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 특성을 잘 띄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금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뭐 건설, 가전, 휴대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에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 잘 보아야 한다라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하게 파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하나 그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고객 예탁금은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엠 오늘 한번 수급 좀 보고 진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 코스피 전기전자 쪽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쪽 보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 쪽 종목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솔렘이라는 종목은 지금 양봉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중에 이제 상승장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18,000주 정도 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좀 수급이 장 초반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중심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돌아 나갈 것인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의 관점은 틀려요. 솔렘이라는 종목을 좀 크게 봤을 때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어떤 게 보이냐면 수급이 이때 들어왔었죠. 거래량이 터졌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들어왔던 가격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와 종가를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심선을 오늘 좀 지지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한 2만 9천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1.87%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오늘 거래원에서 좀 외국인이 좀 장 초반에 들어왔죠. 장 초반에 들어왔는데 UBS 증권하고 메를린치가 들어왔습니다. 2명이 지금 현재 들어왔었고 지금 외국인들 합계 보면은 한 7천주 정도는 앞서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량이 한 7천주 정도에 대한 플러스적인 물량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타법인 쪽에서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적으로 보기에는 한 6천주 외국인도 딱 7천주 맞아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기 때문에 솔로엠 오늘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추가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만 정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좋은 종목들은 몇 년이 걸리든 자기의 주가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솔렘이라는 종목은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이번 년에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소장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상단 링크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깜빡깜빡 빛나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도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가 계속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 추이라든지 오세용 관련주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관련주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PPT를 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종목이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56분부터 미국 시향 그리고 미국 업종별로 자세한 설명들로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가를 전체 지수를 내려왔던 이유 그리고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글들을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종목을 좀 고르실 때 좀 신중함을 좀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9시 1분부터 파라텍 현재가 3,765원 매수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사존 동화원 현재가 1,500원 기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존 동화원 11.8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혜택을 통해서 추가적인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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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